아이세븐 6세대 스카이 레이크가 꼽혀있고요 거기에다가 오만오만 여러가지들이 꼽혀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노트북이라서 잘 될지 안될진 모르겠지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적당한가? 너무 큰가? 우엑 우엑 제 머리도 괜찮, 제 목소리도 괜찮고, 게임도 괜찮고, 오케이 지금부터 진자한 게임을 보여주지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성능 괜찮네요 역시 6세대 죽여라 이것이 바로 아이세븐 6세대의 위험이다 잘돌아와네 전진 전진 하이비앤 패밀리의 영광을 오신분들 환영입니다 어서오세요 추천과 질자함없이 부탁드립니다 화질 깨끗하네요 모르겠어요 노트북에다가 지금 여기가 좀 춥기때문에 상관없을수도 있어 오늘 왠지 느낌 좋습니다 세상의 연기와 피냄새가 가득 채워져있다네 내 목소리 적당한가? 토타로 아틸라 참고로 이 컴퓨터로 잘하면은 컴퓨터 교체 없이 이 컴퓨터로 어 뭐냐 워헤머 톨타워까지 방송할 수 있어요 아틸라 톨타워 준비 끝 잠시만요 일단은 확인하고 바뀌나? 어 바뀌긴 하네 자 아틸라 토타로 됐고 저는 어 방송은 계속 확인할게요 어 그리고 뭐 채팅치면은 제가 다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케이 기능설치 끝났고 어 에타츠도 열심히 작업 돌리고 있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하다 못한거 하다가 컴퓨터 사용이 안되서 터졌던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라 자 일단은 난이도를 보통 추엄으로 하자 저번에 보니까 막 극혐이던데 어느 놈이 좋을까 훈족 백훈족 나는 훈족을 하갔어 가임설정 전두시간 없고 그 다음에 한정됨 꺼 좋은가 꺼 넌 아니다 넌 아니 그냥 얘기해 얘기를 하도록 하라 승리 목표 위대한 승리 좋았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뭔가 엑스스플릿이 야를 어 몰라 반응을 못하는것 같기도 한데 게임 안멈췄어요 잠깐 밑으로 나간겁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 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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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거 뭐냐 이어폰 끼니깐 밖에 소리 하나도 안들리네 저 여기 너말 들리나 안시끄럽나 그래? 니 헤드새끼라 왠만하네 헤드새끼 갑시다 원래는 9시인데 지금 여기는 제가 집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 테스트 겸 일찍 켰습니다 데시벨 측정기를 갖다놔야겠다 시각하다 이거 아틸라는 처음입니다 상당히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구요 시작합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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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These Huns were free. They rode and fought and lived. Fear built Roman walls. They were right to be afraid. 그들은 흰색을 쏟게 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은 그는 이 기계에 있었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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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전쟁을 지켰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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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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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냐고, At least, until they returned. 죽여라! 비엠과 비경대와 비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음, 좋아요. 훈적! 음, 약간 역시 데스크탑이 아니라서 약간 좀 버벅거리긴 한데 뭐, 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으니 내 말 할 건데 들리나? 로마라아 호호, 로마라아 우리의 목표는 저기가 되겠구만 그대의 시폰 영한필 만들어 놨구만 자세상의 성장에 대해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시평을 맞은 곳으로 영한필으로 지민을 저그의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으십시오 새로운 추가 목표가 생겼습니다 좋소 음 나쁘지 않네 좋아 나쁘지 않구만 대초원 대초원 대초원의 폭풍 이게 아군인가 우린 뭐 하나밖에 없네 아니 두개있네 오호호호 초원의 재앙 도구야살 살짝쿵 건드려볼까 흠 음 음 한번 찔러보고싶은 찔러고싶은 도시가 좋았어 찔러다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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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시각의 공격이 젊은 시각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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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음.. 안개라.. 별.. 안개? 안개라.. 나쁘지 않은데.. 축공됐나가신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어.. 기마대.. 멋있구만 음.. 상당히 멋있구만 보자.. 어.. 화면이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만요.. 최후품질 말고.. 창모드로 실행해놓자.. 창모드로 일어나야될 것 같은데.. 흠.. 그니까 여기는 듀얼 모니터가 아니다 보니까.. 어.. 창모드로 해야겠어.. 잘 보이죠? 어.. 잘 보이죠.. 어때요.. 이제 잘 보이죠.. 사틸라라니.. 미친.. 뭔소리를 하는거야.. 자 시작해보자고 야들은 기마 건병이고 야들은 기마.. 기마 창병이고 야들은 기마 궁수구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 농빈들이 설치지? 뭔 농빈들이 설치지? 얘들은 뭐야.. 이게 무슨 엑스컴인줄 아나.. 뭐야 저게.. 지나가면 자들 공격되나? 시작하지.. 이동! 아직 뭐 별론 모르니까 좀 희생시켜볼까? 어택! 어.. 올 돌격에 위험을 보여주지! 치러라! 음.. 좋구만! 어.. 꼭 알파고와 전쟁을 치는 것 같구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눈물이 나는구만! 어.. 꼭 알파고와 전쟁을 치는 기분이구만! 뭐야 이건.. 쫓아라! 아아아! 밀어붙였?! 노력이 필요하구만 이거 뭐야 침략이다 어 뭐야 여성병사도 있네 야 여자 아닌가 남자 여자야 구별이 안되는구만 어택어택 완벽하게 밀어붙여라 우리는 개판호운전 군단이다 자 가자 또 창병이네 오오야 텐트 부서진다 텐트가 막 부서지네 야 역시 기병불량앞에선 장사없지 멋있다 아 그래서 저길 찍어야되 가보자고 이곳인가 오오 오오 신군 음 좋은 침략이구만 야 멋있긴 하네 아텔라 그래픽이 멋있긴 하다 승리 매우 훌륭하구만 좋았어 몇분 걸렸냐 6분만에 전투 끝냈네 금방금방하네 어 6분이면은 작살나는구만 야 훈족은 도시를 점령 못하지 좋았어 모든것은 비경대 방식으로 파괴하라 파괴하라 야 무슨 핵폭탄 터준줄 이야 멀리간다 자 단 하나도 남기지마라 좋았어 이곳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여기서 야영을 하라 자 자 다음 다음이다 신군 아닌데 여기는 좀 빡치네 고투족 전사대하고 뭐 그런것들이 좀 있네 일단은 한번 참자 와 저기는 좀 숫자가 많아 병역차가 3배 뭐 우리가 항상 쓰던 그게 있었으면은 뭐 3백은 10백은 상관없지만 기술연구 일단은 언제나 그랬듯이 내정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뛰어든다 승리를 위하여 뭘 해야될지 제대로 알려주니까 좋네 근데 우리는 모병이 없네 다 기병이네 몽골이구만 우리 비경대의 병사들은 약하지않다 우리 비경대의 병사들은 약하지않다 그것을 보자 적당했구만 마을을 지어라 벙커링 해서 부대 정비를 좀 하고 음 부대를 좀 어 재정비를 좀 하자고 어 귀족의 막사 연구속도 이야기꾼의 천막 이건 뭐야 공유지 장인의 천막 전사의 천막 전사의 천막 어 좋아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이야기꾼의 천막 그 다음에 어디가서 까이지말고 너도 돌아와 어 일단은 여기서 좀 정착해서 어 좀 버기다가 어 이동하는지 알겠어 너도 할일 없잖아 여근처에서 벙커를 내려놓자고 오케이 어 좀 좀 초기 자원금을 좀 어 더 뜯어볼까 아 식량 식량관리야 뭐 쇼군 때부터 유명하지 않았나 뭐야 뭐야 이거 완전 미쳤구만 대안을 내놓겠소 저 짓이오 그대신 결혼은 시켜주겠소 싫으면 전쟁이오 나는 너희들의 기질을 끝까지 밀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확실한 일이다 음 전쟁이다 적어도 한 3,4티어 좀 뭐냐 정의군정도 만들어놓고 뛰어들어와야지 어 쌓을만하겠지 자 붙여서 요새화하고 야 근데 흐 말을 이렇게 두개 붙여놓으니까 더 쓸만하다 괜찮네 천막 제작소 수레바퀴 군율? 군율이라고? 뭐야 이거 아 양농장 아 양목장 짓고 돈 좀 많이 주는거 그렇지 됐어 이건 뭐야 다킴 뭐 할거 있나 다킴 1티어잖아 아 1티어말고 이게 제일 상위티어가 뭐지 3,4티어인가 어 제일 상위티어로 맞춰갖고 쳐들고 댕기겠다 아직까지는 어 힘을 척출할 아 뭐냐 척출이란다